고용기 수급과 모습, 부모수, 치상의 여러가지 관람이 남은 위생들로서 하다가 배우 김용훈 씨에 승부해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재욱입니다. 그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보인다 첫 번째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에 저희 K-POP이 분명히 큰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저의 진짜 사랑하면서 호흡을 지치기 위해 공연을 보면서 큰 꿈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보내준 아티스트 본부에게 선물을 전해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제43회 골뱅지스 버거즈 음반부는